자 오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이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너무 중요해. 이거는 모든 수험생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네가 이해라고 하는 걸 잘못 알고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죠? 너네는 이해를 뭔가 나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이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해야. 너네가 이걸 못하니까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겠죠. 못하는 건. 나는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공부 안 하니까. 내 생각만 하니까 적혀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거를 너네가 아직도 못 깨우치고 있으면 수능 잘 보기 힘들어요. 너네 국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수학으로 갈 건데 국어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야? 이런 게 있습니다. 지문이 이만큼 있어. 근데 이 지문 당연히 보면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하고 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그렇게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 근데 우리 중화의권 친구들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은 그런 환상에 휩싸여 있어. 아 나 이거 다 기억해야 돼. 다 알아야 돼. 근데 막상 글 읽으면 다 아는 거 불가능하죠.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알고 뭐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블랭크가 생긴다고. 근데 그 블랭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야. 아 비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겠죠. 어떻게 사람이 글 한 번 봤다고 이걸 다 알아. 다 기억해. 말도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중화의권 친구들은 이 비는 부분을 냅두질 못해. 이거 그냥 냅두면 되거든. 아 뭐 그냥 뭐 비나 보다. 하고 지나가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중요한 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그 비는 부분을 내 생각으로 채우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는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이죠. 망상이죠. 상상력이죠. 그걸로 이제 막 채워. 막 채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지문에 적혀있는 걸로 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틀려. 근데 이제 틀리고 나서 또 어때요? 아이씨. 왜 틀렸어? 나는 그걸 다 이해했는데. 그걸 다 분석했는데. 왜 틀리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문제랑 막 씨름해. 아 문제가 잘못됐네 어쩌네 하면서 막 옌병을 떨어. 그게 공부야.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또 국어 공부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뭐야? A는 B입니다. 라고 적혀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여요? 아 무조건 A는 B구나. 라고 지 마음대로 갑자기 여기 없는 부사를 막 붙여. 무조건. 그죠? 네. 반드시. 아 무조건. 항상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단정을 빡 내려. 마음 편하고 싶나요? 갑자기 왜 그런 단정을 내리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아 그럼 A다시는 A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아 그러면 A다시도 B인가 보다? 라고 지 마음대로 막 결론을 내려버려.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글 읽는 애들 보잖아? 2등급 이하는 다 이러고 있어. 응? 다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국어가 힘든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풀릴 리가 있나? 정답이 나올 리가 있나? 비는 부분을 비는 대로 두고 적혀있는 걸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지문을 이해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아 뭔가 나는 더 확장시키고 싶어. 나는 더 뭔가를 다 채우고 싶어. 아 나는 없는 말도 막 만들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걸 이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해도 모르면 그냥 이해하지 마. 모르겠으면 그냥 하지 마. 아 나는 이해 안 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컴퓨터야. 그렇게 생각하고 봐. 그러면 다 맞을 수 있어. 너네 고등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국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다 이러고 있어. 실제로 어때? 제가 4점 공략법 수업할 때나 아니면 공부법 특강에서 막 문제 푸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문제 풀 거면 풀지 마. 4점짜리 네 마음대로 할 거면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 단소조항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일단 쉬운 문제는 많이 풀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4점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그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지 마음대로 할 거면 지 마음대로 할 거면 그러면 풀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Q&A 게시판 와가지고 어? 문제 진짜 안 풀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니까. 제가 수능 때까지 필수 유형은 허리로 풀 수 있게 꾸준히 푸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신나게 얘기한 거 닫혀내고 이런 과정 닫혀내고 문제 풀지 마. 문제 풀지 마. 막 다섯 글자만 기억했나봐. 열 시간 동안 얘기한 것 중에 다섯 글자밖에 기억을 못해. 그래놓고 Q&A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쓰고 있어. 아 얘들아 이러면은 이러면 대학 못 가요. 아 물론 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문외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어. 그치? 실제로도 보면 A를 말하고 있는데 지 혼자서 막 B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약간 정신병 환자처럼 딴소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수능 안 봐. 뭐 어때.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아이 뭐 대한민국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뒤지도 많이 해도 뭐 알 바 아니잖아. 근데 니네는 수험생이야. 수능을 봐야 된다고. 니네가 수능 준비를 안 할 거면 이래도 돼. 니네 마음대로 해. 근데 대학 가고 싶다며. 문제 맞추고 싶다며. 그러면 네 생각을 버려. 네 고집을 버려. 그게 이해야. 그게 이해야. 이런 비는 부분 채우지 마. 이런 단서 조항 같은 거 네 마음대로 붙이지 마. A다시 비슷한 거 생각하지 마. 뭐하러 생각해. 물어보지도 않아. 지문에도 안 적혀 있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지 마음대로 막 생각해. 이건 이해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아니라고. 망상이야. 뇌뇌 망상. 이 망상을 버릴 줄 알아야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줄 거야. 제가 무려 이번 주에 질문 받은 것만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게 한 주 동안 이것만 있었겠어요? 더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뇌뇌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야. 이것만 버려도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뇌뇌망상만 안 하셔도 정말 지금 4등급, 5등급이어도 1등급 금방 돼요. 이 쓸데없는 생각 버리기. 너네가 좀 집중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이런 예시가 있었어. 어떤 친구가 수투 공부하고 있었나봐. 극한의 성질을 공부하고 있었어. 그때 이제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할 때 뭐 사측연산하면 사측연산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공식을 너네가 배우죠. 이거는 증명 과정이 없어. 왜 없어? 증명을 못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식이 수학1, 수학2, 미적분, 기아, 확통에 절반이 넘어. 절반이 뭐야? 70%가 넘어. 아 70이 뭐야? 80% 정도 돼. 너네 생각해봐. 수학1 중에 뭐 제대로 증명하는 거 있어요? 증명하는 거 있어? 거의 없어. 우리가 제대로 증명하는 거 지수로그 연산이랑 등차수열 공식 등비수열 공식 말고 증명하는 게 뭐 있어? 없어. 없어. 수학2에 뭐 있어? 이거 증명해요? 안 해요. 그럼 뭐 증명해? 미분 정의 정도. 정적분 기본 정리 제대로 증명합니까? 제대로 증명 안 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줘. 이거면 이거입니다. 아 그리고 단 이거일 땐 안 돼요. 뭐 나누기 할 때는 베타가 0이면 분모가 0 되니까 이거 못 씁니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게 없어. 왜냐면 증명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면 이렇게 돼. 사실이 적혀 있는 거거든. 여기에 무슨 이해가 필요하지? 무슨 이해가 필요하지? 아 이렇게 된다는데 그냥? 아무 이해도 필요 없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제가 어?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의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뭐냐면 그러면 베타가 0이면 수렴하는 거 아니네요? 발산하는 거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극한값이 없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 차례 또 어? 이 새끼 뭐야? 지 마음대로 생각하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이거면 이렇게 되고 베타가 0이면 이렇게 안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되면 무조건 수렴 안 하는 거야? 발산한다고 누가 얘기해줬어?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그냥 베타가 0일 때 분모가 0 되니까 나누기 할 때는 좀 이상하니까 이거 못 써. 이 공식을 못 써. 이거이면 이거다라고 말 못해. 라는 거지. 극한이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극한이 수렴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극한이 수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점점.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말하지도 않았고 언급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자기 혼자서 막 생각을 펼치면서 아니 왜 GX025도 약군되면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왜 왜 왜 왜 왜 하면서 계속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야. 왜 적혀있는 대로 안 봐. 누가 이 극한의 수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거 두 개 수렴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카 전부인 한 줄 적혀있는 내용에서 왜 추가적으로 다른 생각을 덧붙이냐 이거야. 그건 이해가 아니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망상이야. 아 그럼 이거 못 쓰니까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겠죠. 다른 방식이 뭐야.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연산 바로 뒤에 나와. 바로 뒤에 나와. 왜? 이 공식으로 계산 못하니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배워보자. 하고 쭉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이런 데서 너네가 멈추지 말고 그냥 전체를 쭉 보라니까. 그럼 이런 의문 부호가 사라져요. 아 분모가 0될 때는 이걸로 계산하는 거 아니고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0분의 0꼴을 산수하는 거구나. 여기에서 그냥 매몰돼가지고 한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보내고 자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야. 너네가. 응? 정말 수능이라는 거 아 진짜 금방 끝내고 금방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응? 쓸데없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써요. 차라리 그 3, 4시간 동안 저 끝까지 갔으면 아 분모가 0일 때는 이거 못 써가지고 뒤에서 따로 배우는 거였어. 아 그렇게 약분시켜가면서 처리하는 거였어. 아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다른 거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여기서 멈춰. 멈춘 다음에 난 이거를 납득할 때까지 절대 지나가지 않겠어. 배수해지는 친 것처럼 여기에 그냥 메모돼가지고 이거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능 보시는 분들 수능 보신 분들 이거 뭐 생각이나 합니까? 생각도 안 하잖아. 그냥 뭐 산수하는 용도로 그냥 쓰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날 하루의 공부를 꼬라받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적혀 있는 그대로 말 여기서 그 누구도 수렴한다 발산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언급된 게 없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니까 수렴값이 있구나. 수렴하는구나. 오케이? 자 나누기도 베타가 0이 아니면 응? 베타가 0이 아니면 나누기도 아 수렴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베타가 0일 때는 아 몰라. 몰라. 안 적혀 있는 거야. 아 이거 못 써? 이거 못 쓰니까 몰라. 그냥 모르는 거지.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왜 네 마음대로 채우냐고. 절대 그러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친구가 이런 공식을 이제 또 물어봤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거듭제곱근 성질이 있잖아.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나 봐. 딱딱 지우면서 그죠? 자 근데 뒤에서 문제 풀 때 보니까 세제곱근 그리고 마이너스 2의 3승이 있었는데 강윤구가 이걸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한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뭘 또 질문했냐면 아니 이거 양수이고 양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적혀 있다. 양수이고 양수일 때 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자기 생각을 또 붙이는 거야. 나 미치겠어 진짜. 그쵸? 아니 이거 양수이고 양수일 때 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음수인데 왜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왜 왜 왜 왜 이런 거 왜 붙여? 아니 이때만 되고 나머지 안 되는 거야? 나머지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응? 나머지 범위에서는 이 공식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 안 했어. 양수고 양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야. 그럼 음수일 때는요? 모르지. 블랭크를 둬. 왜 니네 생각으로 채워? 어? 이 공식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음수일 때는 해결하겠죠. 이거는 A의 N제곱근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뇌뇌망상 막 발동하면서 어? 이거 양수이고 양수일 때만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음수일 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음수일 때 안 된다고 했어? 누가 안 된다고 했어?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해? 왜 니네 마음대로 생각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적혀있는 대로만 적혀있는 대로만 있는 그대로 알고 나머지 상황은 블랭크로 둬. 비워둬. 채우지 마. 쓸데없는 나의 생각으로 비는 부분을 외우지 마. 국어도 그러는 거야. 수학도 그러는 거야. 너네 이거 잘해야 돼. 이것만 잘하잖아. 무조건 너네 1등급 이상 나와. 무조건 대학 갈 수 있다. 너네 지금 4등급, 5등급이야. 공부해도 계속 그 등급이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반대로 하고 있어서 그래. 비는 거 다 채우고 모르는 거 두려워하고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런 겁 때문에 쓸데없이 다 채우려고 하고 아 이거 그러면 나머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나머지 상황 그냥 다 제껴버리려고 하고 빨리 단정 짓고 싶어하고 빨리 결론 내고 싶어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고 다 그런 나쁜 생각이 있으니까 4등급, 5등급이야. 저도 국어 못했다 그랬죠. 제가 이걸 왜 알겠어 얘들아. 내가 국어를 못할 때 물론 수학에서는 이렇게 안 했지만 제가 국어를 못할 때 실제로 이랬기 때문이야. 비는 부분을 냅둬야 되는데 못 냅두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왜? 나의 오만함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르죠. 나는 정말 똑똑한데 수학과학도 진짜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국어에 비는 부분이 있지? 하면서 이걸 내가 억지로 그냥 막 채워넣은 거야. 그렇게 막 채워넣으니까 등급이 안 나오지. 성적이 안 나오지. 정말 놀랍게도 그걸 빼고 그냥 비워두잖아. 그러면 1등급은 나와. 1등급 나와. 그리고 비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100점이 나오는 거야. 이걸 그냥 너네 내내망상으로 네 마음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근거 있게 주변의 글들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뭐 이제 뭐 작가나 뭐 배경 지식을 좀 본다던가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를 가지고 너네가 착 조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채울 수 있으면 100점이 나오는 거야. 근데 비는 거 그대로 둬도 90은 나와. 90은 나온다고. 그러니까 비워둬야 돼. 수학도 마찬가지야. 상황마다 다 달라. 너네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 이 상황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상황은 몰라. 아 그냥 안 나와 있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네 다 오류 있는 문제풀이밖에 못해요. 그리고 해설지 보면 갑자기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런다. 왜냐면 어 이때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풀었어. 나 이거 이해 안 돼.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뭐 이해 그 놈의 이해 진짜 이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 그죠? 지 마음대로 잘못 생각한 다음에 문제 풀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잖아 얘들아.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제발 제발 이렇게 그지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이게 근데 기초 단계에서만 발생하냐. 아닙니다. 사전공략법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이런 분들은 사전공략법 보기 전에 내 생각 비우기 어 그리고 만약에 언급된 거 이외에 다른 거는 비워두기 꼭 기억해라. 비워둬 절대값 fx는 절대값 gx야. 자 이 항등식이 있었대. 자 이 항등식을 풀면 fx를 gx 혹은 마이너스 gx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선택형 함수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했단 말이야. 제가 언제 이것만 된다고 했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 말하면서 이때만 선택형 함수가 나옵니다. 라고 말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어 절대값 gx는 아 절대값 fx는 gx 얘도 절대값 벗기니까 음 손가락 잘리기 싫으면 0보다 크고 하나 갖다 붙여야 되니까 0보다 크고 하나 같을 때 gx 마이너스 gx 하면서 선택형 함수 나오던데요?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갑자기 말하는 거야. 아니 누가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안 된다 그랬어? 제가 이때만 된다고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냥 이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너네 왜 자꾸 이때만 반드시 항상 이런 단어를 왜 붙이고 싶어하는 거야? 여러분들 수학이다. 국어나 국어도 지문 잘 봐봐. a는 b다. 쭉 얘기하고 다만 하고 예외를 꼭 둬. 왜냐하면 실제로 예외가 있고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 실제로 다 그래. 너네 만류인력법칙도 어때요? 우리가 항상 적용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거시적인 상황에서는 물론 잘 적용되겠지만 미시해서 보면 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붙을 수 있죠. 양수이고 양수일 때는 이게 항상 성립되니까 그냥 모아서 공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야. 음수일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이렇게 그냥 딱 정리 못하니까 안 써놓은 거야. 안 써놓은 것 뿐이야. 그걸 너네가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아 단 다만 상황이 다르면 다르구나. 음?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너네 4등급, 5등급, 3등급도 마찬가지고 2등급도 마찬가지겠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성적이 안 오리는 거야. 음? 그냥 아 무조건 이렇게. 딱 기억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죠? 제가 이런 약삽한 마인드를 사실 알고 있어. 아 이것도 얼마나 편해. 그냥 하나만 딱 이때 만. 딱 이것만 알면 되겠지? 그렇게 양을 줄이고 싶은 거죠. 그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것만 딱 보고서 그냥 다 알았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것만 딱 보고 다 아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 상황마다 다 달라. 음? 사전공약법 가시면 제가 왜 상황 얘기 왜 합니까? 상황마다 문제 푸는 거 다 달라. 무조건 이렇게 한다? 없어. 무조건이 어디 있어. 물론 한두 개 정도야 있겠죠.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 있겠지. 근데 그럼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제외하고는 다 상황마다 다르고 예외가 있고 다 그래요. 아 세상만사가 어떻게 하나로 설명되겠니? 비워둬. 비워두는 거야. 알겠죠? 앞으로 이런 이상한 질문 하시면은 제가 다 이 영상 보라고 댓글 남길 겁니다. 답하지 않고 이 TCC를 봐라. 라고 그냥 답글을 남길 거야. 답변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 이게 답변할 가치가 뭐 있어요? 베타가 0일 때는 나누기 할 때 아무 말도 없어. 비워둬. 나도 몰라. 이거 가지고 그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비워둬. 비워둬. 몰라. 나도. 다른 데서 다른 걸로 그때 알아서 책 해결하겠죠. 다른 내용으로 해결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 다른 상황은요. 그거에 맞게 알아서 하겠죠. 왜 자꾸 한 방에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은 어 교과서에 적혀있는 거랑 실제 수학적 정의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응? 다른 경우도 있어. 여러분들 이거 너네 예전에 극대극소도 그랬어.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수능 보다가 오랜만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대극소인데 옛날에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걸 저희가 극대라고 했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걸 극대라고 했어. 그래서 연속에서만 정의했고요. 연속에서 증가로 감소로 이렇게 바뀌면 저희가 이걸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이걸 극소 이렇게 정의했다고. 교과서에서. 근데 실제 정의가 아니잖아. 실제는 이렇게 정의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고 진짜 진짜 극대극소의 정의로 바꾼 거야. 바꾼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알만한 부분이 생기는 거지. 뭐냐면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교과서의 정의가 있고 교과서의 내용이 있잖아. 그리고 실제 수학적 정의가 있잖아. 뭐가 맞아? 교과서가 맞아. 그걸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의가 된 옛날 시대에는 너네가 이런 걸 보면서 극대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극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옛날 수능에서는. 그치 않아? 아니, 교과서에서는 연속에서만 정의하고 있잖아. 애초에 불연속이면 극대극소가 아닌 거지. 그렇게 너네가 교과서에 적힌 수준에서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거야. 그치 않아? 근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아래로 볼록에 대해서 이제 의문감을 가졌나 봐. 왜냐면 미적분 교과서를 보면 아래로 볼록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 위로 볼록도 따로 정의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게 위로 볼록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 왜냐면 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교육과정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게 궁금한 거야. 어? 아래로 볼록을 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거면 아래로 볼록인가? 그렇겠죠. 위로 볼록은 그냥 위로 볼록 이렇게 나온 건가? 혹시 수학적 정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봤더니 뭐 내분으로 이제 정의하는 아래로 볼록 정의를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직선일 땐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거 교과서에 안 적혀있는 거야. 시험에 안 나와.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아니 오히려 그렇게 너네가 바라보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오해할 수 있어. 오해할 수 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과서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거야? 거기에서 설명하는 수준에서 딱 지식을 배우면 되는 거지 더 딥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너네가 얻는 이득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너네가 지식 수준을 습득할 때도 딱 교과서 정도까지만 습득하는 게 맞다. 교과서 서술 정도가 맞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계셔야 돼. 이거 넘으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이벤트는 왜 생기는 거야? 자꾸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하니까 너네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검색도 해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교과서에 적힌 대로. 딱 그 정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그 객관적으로 보는 게 뭐야? 이해야. 그게 이해야. 너네가 하는 거 이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공부법 특강에서 이해해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너네는 이걸 이해라고 한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 너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걸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 암기라고 생각하잖아. 암기해. 그게 이해야. 암기하는 게 이해야. 너네는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등급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 그걸 저희가 이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어떤 것도 첨부하지 않는 것. 그걸 이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납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실을 덧붙이는 거 이해 아니야. 이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기본적인 대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나는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단정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너네가 이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대전제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 이외의 공부가 다 무너지는 거야. 제가 어떻게 디트 100일 만에 80등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 이해를 해서 그래. 어떻게 이해했겠어? 적힌 그대로 알면 돼요. 적힌 그대로 알면 돼. 그게 이해야. 그치? 다 적힌 그대로 암기하고. 음 그렇군. 이런 사실이 있었군. 아 미토큰들이야? 아 그렇군. DNA? 그렇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되잖아. 반응 이렇게 되는군.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다가 뭘 덧붙일 게 뭐 있어. 그런 쓰잘뜩이 없는 시간 낭비를 왜 내 점수에 방해만 되는데. 그거는 내 뇌뇌망상인데. 내 뇌뇌망상을 딱 제거하고 팩트만 딱딱딱 기억하는 것. 그게 시험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가 제발 당부한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거.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진짜 이래요. 너네도 지금 뜨끔뜨끔하죠? 그쵸? 뜨끔뜨끔하죠? 그러니까 이 학생을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얘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혹시 또 너무 막 이거 질문한 친구. 그쵸? 어 저 새끼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러지 말고. 다른 애들도 다 그래. 다 그래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 두 과목 공부할 때 쓸데기 없는 생각이 들면 자기 자신을 멈출 줄 알아야 돼. 아 이러면 안 돼.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쳐가. 병신아. 이 생각 하지 마. 안 적혀 있잖아.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계속 올바르게 생각을 딱딱딱딱 만들어 나가잖아. 그러면은 그 궤도에 올라가면 성적은 쫙 올라가게 돼 있어. 쫙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 국어수학 특히 국어수학 두 과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만약에 되게 어려우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번 되뇌이고 그리고 공부 시작해. 있는 그대로 본다. 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 내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을 뺀다. 알겠죠? 더 쓸데없는 단어 붙이지 않는다. 유사한 거 찾아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응? 단정짓지 않는다. 그걸 너네가 계속 되뇌요. 되뇌고 그리고 공부에 힘해. 그러면은 진짜 하루하루가 달라질 거야. 그 달라지면 이제 좀 재밌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생각의 상충 때문이야. 그 상충은 니네 마음대로 뇌뇌망상 하기 때문에 상충이 발생하는 거야. 그걸 빼면 돼. 알겠죠? 자 여기까지 금고였습니다.